섬 레저에서 나온 섬 원투 받침대. 굉장히 좋습니다. 원투 바다에 치거나 민물에서 원투 하실 때 필요하죠. 여기 설명이 그렇게 나와있네요. 갯바위 방파제 100...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작년에 출시해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제품인데 저도 검토한 결과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한번 올려봅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바다든 민물이든 모든 환경에 최적화 가능합니다. 와... 섬 원투 아침대 이렇게 나와있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를 하면 좋은 가격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와... 멋있다. 무게중심이 흔들림을 방지한다. 간편조립 설치 쭉 제가 말로 다 설명하기보다가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굉장히 빠르실 거예요. 제가 공유를 시켜놓겠습니다. 이거 섬 레즈에서 나온 섬 원투 받침대 현금가로 저렴하게 잘 해드립니다. 여기 보면 단수 선택이 있네요. 3단이 있고 5단이 있습니다. 섬단과 5단 가격이 보이시죠? 참조하십시오. 섬 원투 받침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